안녕하세요. 저는 podob을 좋아해요. 치킨을 구워줍니다. 치킨을 넣어주기 전에 과즈볶음을 넣어줍니다. 가루, 다진가루, 전혀 먹었어요. 다진마늘. 면을 넣어주세요. 분리 모르는 껍데이터 마늘 마늘 후추 마늘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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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고추장 소금 버터 양파 양파 칼 소금 간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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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반죽을 넣고 계란을 넣어줘야 합니다 계란을 넣고 대파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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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당면 참기름 다진마늘 야채 물 참기름 참기름 간장 참기름 참기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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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